남은것은 포장해 갈거에요 남은것은 포장해 갈겁니다 이것이 더 나은 자세였어 그치? 엄마가 불편하게 널 안고 있었어 불편하니까 밀면 바퀴가 낫다 할꺼야? 아냐 역선 냅둬 그냥 안돌아다니잖아 애교 홍아 온갖 종류의 빵을 다 먹으면 어떻게 다 담궈야 그거 인마 응? 너무 달아 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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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거 어? 남겨서 싸가지고 갈라 그랬더니만 이것이 다 먹어버려 오로지 저기밖에 쳐다보는게 없어 지금 또 먹으려고 진짜 없어? 응? 이렇게 떨어 그만 먹어 이제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그만 먹어 이제 그건 강아지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때 잠깐님 너무 달아 안돼 안돼 너무 달아 너무 달아 한번 먹어 꼬몽아 누워서 자 이제 안방이야? 어? 여기 느려지면 돼 여기 잘거야? 어? 여기 스벅이 니 안방이야? 꼬몽이 자 꼬몽이 자 꼬몽이 자 왜 또? 꼬 왜? 꼬자 그래 차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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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었어 아 니 문 갔습니다 första 떠나 꼬몽아 꼬몽아 잘 놀았어 잘 돌고 있어 고자 꼬몽이 아빠는 왜 쳐다봐 먹을 거 없어 이제 다 먹었어 누웠는 짓이야 고몽아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빙도가 나이가 들어서 참 힘드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 안 있어 저기에 가서 깨 놀아왔을텐데 많이 놀지는 못해 호몽아 이제 피곤해 피곤했죠 아빠 왜 이렇게 아냐고 쳐다보고 있어 아빠를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꼬몽님 꼬몽쓰 여기 더워져서 이제 저기로 가서 먹는 거야 체온으로 덮여졌으니까 저기 가서 시원한 데가 돕겠다고 바람붙다 바람붙는데 찾아갔구나 장사기 쿠키놈이네 싶어 뭐냐 너 아휴 그것도 아니야 제대로 좀 감시를 해야 되고 응 궁금을 하고 아 누가 궁금한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네 좋아 좋아 엄마 봐봐 꼬몽아 엄마 봐봐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엄마 봐봐 사랑 구경해 엄마 봐봐요 꼬몽이 꼬몽아 엄마 봐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우리 꼬몽이 너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빠 거기 있어 어우